자 공무원 기출 2022년 국가직 기출문제 1차 때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었었구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었었구요 이제 11번부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극의 220V 전기자 총 도체수가 500이구요 회전속도가 4400rpm 입니다 이때 징류발전기에서 전기자건서법이 단정중권일 때 극당자속이 몇 미리 외버이냐라고 표현했었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항상 유기기전력 징류기의 유기기전력 문제를 풀 때는 유기기전력 관련된 내용은 기준식 하나 있죠 뭡니까? E는 A분의 Z의 P파이의 60분의 N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뭡니까? E파이라는 거는 하나당 자속이다라는 겁니다 총자속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권일 때와 파권일 때를 항상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권은 A는 뭐하고 똑같다? P하고 똑같다 즉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같다는 거구요 여기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2가 된다는 거구요 파권일 때는 항상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자 근데 중권일 때는 2개가 같으니까 자 기전력이 중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 2개가 약분이 됩니다 그럼 Z파이의 60분의 N값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파이값이 얼마가 나타납니까? 파이는 Zn을 넘기고 62값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자 이 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이라고 그랬구요 회전수는 44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0에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2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속 파이값이 얼마 나오냐면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값이 나옵니다 즉 6mm웨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 1번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실제 여러분들 수준 정도로 파악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구요 참고 삼아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유기기전력 계산하는 식에서 요 항목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시면 2를 계산하실 때 K파이 N 요 관계도 즉 E가 모에 비례한다 자속 파이에 비례한다 E가 N에 비례한다라는 관계식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 요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런 비례관계 따지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징류기의 손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징류기의 손실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전기기기의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기기의 손실은 크게 종류가 뭐가 있어요? 기계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손이 있습니다 이때 기계손은 뭐가 있어요? 마찰손과 풍손이 있고요 이 마찰손은 보통 베어링이나 또는 브러쉬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마찰손입니다 또한 전기손은 무부하손과 부하손으로 구분되고요 이 무부하손에는 여자 전류에 의한 동손과 교류에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유전체손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철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이 무부하손에서는 이 1번과 2번 즉 여자 전류에 의한 동손과 유전체손의 값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작은 값이기 때문에 거의 무부하손의 대부분은 뭘 씁니까? 철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전류 손으로 구분되고요 일반적으로 히스테리시스 손은 얼마가 됩니까? pH 값이 시그마 H F Bm의 기기에서는 이승을 쓴다고 그랬죠 단위는 왓트퍼 메타 삼성 또는 왓트퍼 킬로그램으로 쓰고 있습니다 P2 값은 즉 와전류 손은 시그마 E에다가 F T에다가 Bm의 제곱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때 보통 이 히스테리시스 손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교소광판을 사용해서 저감시키게 되고요 와전류 손의 경우는 성층에서 저감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손의 경우는 가장 많은 애가 누구예요? 동손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표유부하손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표유부하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외함이나 또는 볼트, 너트 이런 연결 부분이나 지지대 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력값의 몇 프로 이 정도의 값으로 문제에선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동손 값은 보통 어떻게 계산됩니까? 동손은 저항손의 개념으로 I제곱 R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부하전류에는 비례할 것이고 부하저항에는 부하전류에는 제곱에 비례한다 즉 비례할 것이고 부하 저항에는 그냥 비례죠 그냥 비례 그렇기 때문에 문제 쭉 읽어보시면 1번 기계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찰손과 풍손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철손은 히슬시손과 와절손이 합이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동손은 이렇게 트리그를 하나 주어졌네요 부하전류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부하저항의 제곱을 비례한다 그랬죠? 아니죠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화한다가 돼야 되는 거죠 4번 브러시도는 브러시의 접촉전이 있다는 전력선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12번도 몇 번의 답입니까?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변화기의 권수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1차측 유도기 전력이 E1이고요 2차측의 유도기 전력이 E2가 됩니다 이때 단상변화기의 2차측 저항이 E음이라고 할 때 즉 2차측 저항이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시합니까? R2라고 표시하겠습니다 1차측으로 환산한 저항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자 변화기의 권수비는 E2분의 E1으로 쓸 수 있고 V2분의 V1 N2분의 N1 그 다음에 I1분의 I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피던스 관련된 개념으로 보시면 루트 Z2분의 Z1 그 다음에 루트 R2분의 R1 루트 X2분의 X1 이 개념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실 개념은 뭐가 됩니까? 이 E2분의 E1의 개념과 루트 R2분의 R1 값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애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예요? E2분의 E1이 되니까 얘는 몇 볼트입니까? 100분의 1000이 됩니다 그러면 건수위는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R2분의 R1이니까 얘는 A제곱의 R2분의 R1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측으로 환산된 값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R1에 대한 값은 A제곱의 R2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R2다시라고 표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얼마예요? 2옴이니까 몇 옴? 200옴으로 문제를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번이나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동기기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기기를 살펴보실 때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선을 감아 쓰는 일반적인 동기기가 있고요 또는 권선을 쓰지 않고 연구자석을 사용하는 연구자석형 동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동기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전기자의 여자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여자를 시킬 필요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전기자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얘는 슬림닝을 통해서 권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 회로와 내부 회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당연히 이때 계좌는 뭘 쓴다는 겁니까 연구 자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달락환의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농형에서 농형 구조가 뭐예요 동봉 플러스 달락환이기 때문에 얘는 동기기의 구조가 될 수 구성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번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그림 잘 안 보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동영 모의고사 동영 문제 사이버 국가고사 다운받으실 수 있죠 그죠 이거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5번 권선형 유도듣듣기의 회전자의 외부저항을 R1, R2, R3 값으로 점점점점점점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때 연결되었을 때 토크 속도 특성 곡선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 내용 관련돼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5번은 자 그럼 문제 15번은 뭐라고 접근해야 됩니까 얘는 비례추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비례추위라는 것은 외부저항 즉 외부에서 저항을 하나 추가시켜서 이자측의 저항 변화를 통해서 뭐한다 토크나 속도 또는 기동특성을 기동특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비례추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외부에서 저항을 갖다가 추가시키기 때문에 일단 어디에만 사용할 수 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시면 자 2차측의 저항 R2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요거에 비례해서 뭐가 변합니까 첫 번째 기동토크가 비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되나요 슬립값 즉 슬립값도 마찬가지로 어떤 겁니까 최대 토크를 만드는 슬립 요것도 뭐한다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슬립축이 될 것이고 여기는 토크축이 됩니다 그럼 슬립축과 같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값으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슬립은 얼마가 됩니까 1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때 슬립이 1일 때는 속도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립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0이 될 때는 이때 n값이 동기속도값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즉 유도전 동계 토크 특성 곡선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외부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뭐를 할까요 R1이라는 저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R2 값은 R1보다 크랬으니까 R1보다 크다는 저항값이 지금 포함되면 기동 토크 값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증가할 것이고요 이때 최대 토크를 만드는 슬립도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으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유도전 동기는 무부하시 토크 얘는 반드시 0이 나온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저항의 변화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R2가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R3가 되면 하나 더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슬립도 하나 더 커집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무부하 토크는 얼마가 되게끔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R3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R1일 때는 R1에 의한 슬립 값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2일 때는 R2에 의한 슬립 값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3일 때는 R3에 의한 슬립 값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것처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R1보다 R2가 크면 R3도 마찬가지로 커지는 거죠 커지게 되면 이때 슬립은 T1보다 T1보다 T2보다 누가요 3가 슬립은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때 기동투값을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TST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TST2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애는 TST3가 됩니다 즉 기동투크는 올라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기동투크 값은 TST1보다는 TST2가 커질 것이고 TST3 값이 뭐한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부하가 존재해서 부하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에 대한 토크 즉 부하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하 토크와 만나는 점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전격 속도가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전격 속도는 어디서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얘는 여기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값을 우리가 N 1이라고 볼 거고 이때 값을 N2 여기에서 값을 N3 라고 본다면 이때 속도 값은 어떻게 됩니까 속도 값은 속도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즉 N1 보다는 누가 N2 가 작아질 것이고 N3 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도 같이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 형식이 나타나는 게 몇 번이냐 라는 거니까 몇 번이 됩니까 답은 15번 답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무브와 토크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시니까 굉장히 간단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문제 자체 내에서의 약간의 트릭을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60Hz의 구배갈핌이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동법 물어보는 거죠 즉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나 먼저 기억을 하십시다 동기전동기는 뭐가 없어요 기동토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동보조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얘는 자기동법이라고 표현하죠 자기 스스로 기동을 시키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때 자기동법에는 뭐가 필요하다 제동건선이 필요하다 즉 제동건선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얘를 타기동법 또는 기동 전동기법이라고 표현을 해서 얘를 뭘 쓰는 거예요 같은 상의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유도 전동기 경우는 동기 전동기보다 SNS만큼 즉 상대속도만큼 속도가 작기 때문에 속도가 작기 때문에 반드시 2극 적게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포함해서 마지막 하나 더 누가 있습니까 주파수 변화를 통해서 즉 저주파수부터 낮은 주파수부터 서서히 올려서 톡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토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이 쓰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 둘이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때 동기 전동기 얼마 되는 거예요 NS는 P분의 120 F가 되면요 이때 P급 구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NS 분의 120 F가 됩니다 그럼 얘는 NS가 얼마입니까 900이 되고요 120 곱하기 60이 되면 몇 극이 나와요 8극이 나옵니다 즉 동기기에서 8극 동기 전동기에서 8극을 쓴다는 얘기는 유도기는 몇 극 작게 쓴다 그랬으니까 2극을 작게 쓴다 그랬으니까 이때 유도 전동기 극수는 어떻게 됩니까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 답 1번입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펄스폭 변조 PWM 방식인 거죠 펄스폭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펄스폭 변조 방식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펄스폭 변조 방식이다 즉 PWM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 제어가 가능하다 전압 제어가 가능하다 두 번째 모두 가능해요 주파수 제어도 가능하다 세 번째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 제어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 제어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V V V V F 방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V V V F 방식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방식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어디 많이 쓰입니까 유도 전동기에 속도 제어 중에 주파수 변화를 통해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죠 네 번째 모두 가능하다 고조파 제거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기출 문제 이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펄스 포 변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답이 뭐였냐면 그때는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제어할 수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펄스 포 변제 방식에서는 뭐를 갖다가 계산해 봐야 되냐면 듀티비라는 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듀티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주기분의 스위치 온 시간에 대한 B를 나타내는 건데 이 듀티비를 D라고 표현할 겁니다 뭐라고요 전체 주기 T분의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시간값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주기라는 거는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시간과 OFF 시켰을 때의 시간값을 서로 합한 값이니까 T온 플러스 T오프 분의 T온 값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얘는 주파수의 역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T온 곱하기 Fs 그래서 이때 Fs 값을 우리가 보통 스위칭 주파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듀티비를 통해서 계산된 출력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V0 값은 T의 VS 또는 VI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듀티비는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다 켜지 즉 주기만큼 다 켜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고요 스위치의 온 시간이 길어지면 스위치의 온 시간이 길어지면 듀티비는 커져야 되는 거죠 즉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어떻게 돼요 틀렸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듀티비가 클수록 듀티비가 클수록 천균 출력 전압이 훨씬 더 커진다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커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커지게 되는 거죠 3번도 맞는 거고요 일정 주파수의 삼각파와 일정 크기의 기준 파 똑같은 파형이 된다면 똑같이 켜지는 게 똑같은 시간이 된다면 스위치의 온 로프 시간을 정하게 된다면 듀티비는 일정하다 4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도 몇 번이 답이 됩니까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유도 전동기의 효율 개선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내용으로 번호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낮은 슬립에서 즉 S가 낮게끔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보냐면 자 우리 유도기에서는 2차 효율이라는 거 공부하셨습니다 2차 효율은 2차 입력분의 2차 출력값 그 다음에 1-S 값으로 쓸 수 있고요 얘는 NS분의 N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동기 각속도 분의 회전 각속도 오메가 값으로 쓰실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슬립이 낮은 슬립에서 운전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얘가 작게 되면 빠진 값이 작게 되니까 당연히 효율 값은 어떻게 되니까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8번 대 1번은 맞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와절류선을 줄이기 위해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와절류선은 즉 PE 값은 뭐라고 썼습니까 시그마 2에다가 F T BM의 제곱 값으로 쓰게 됩니다 그때 PE는 뭐와 비례합니까 두께 T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 거예요 두께가 커지면 커질수록 와절류선은 훨씬 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두께를 갖다가 뭐하는 거예요 감소시켜서 와절류선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준다고 그랬어요 얘는 성층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얇은 판을 사용한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두꺼운 판은 쏘면 안 됩니다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낮은 히스테리스 손을 갖는 강판 즉 철수원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히스테리스 손을 갖는 강판을 사용하여 철수원을 만든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4번 회전자 저항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도전율이 높은 도체를 사용한다 자 무슨 말이 됩니까 4번에 보시면 자 도전율이라는 건 시그마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로우 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로우 시그마 값이 높게 되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R은 로우의 S분의 L 값으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 저항값 저항률이 낮게 되면 저항값도 뭐가 되는 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회전자의 저항 손실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I제곱 R 값을 쓸 거니까 부하조류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R 값이 적어지면 당연히 손실값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값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8번 답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다라는 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가직이나 지방직 트렌드가 전기기계 트렌드가 매 시험마다 소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IGBT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SCR에 관한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 다음에 MOSFET에 관련된 내용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BJT에 관련된 문제 나왔었고요 JTB에 관련된 GTO에 관련된 문제 나왔었습니다 또한 트라이억에 관련된 문제는 한 3, 4번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물어보는 건 어떤 문제입니까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압구동 특성과 바이폴라 트렌드스터의 낮은 온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복합하다는 얘기죠 즉 얘는 뭐냐면 MOSFET의 장점과 BJT의 장점을 갖다가 서로 합해놓은 애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IGB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IGBT 같은 경우는 구동 방식도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겠죠 IGBT의 구동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압구동 방식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압구동 방식은 누구와 똑같아요 얘는 MOSFET도 보다 전압구동 방식이다 그래서 IGBT와 MOSFET의 구동 방식이 어떻게 된다 전압구동 방식이 동일하다는 거고요 이때 BJT는 구동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전류 구동 방식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OSFET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얘는 굉장히 고속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얘는 용량이 대용량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MOSFET은 고속이지만 용량은 작고요 얘는 대용량이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을 같이 가져간다 누굽니까 19번에 1번 IGB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번 다음 1번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 굉장히 쉽게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그림에서 컨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기 공부하시면서 이런 컨버터 종류 하나하나 기억하시기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성만 파악해서 구조의 특수성만 생각을 해서 아 얘는 무슨 컨버터다 라는 거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뭐만 살펴보지 않습니까 여기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이 있고요 전원과 무슨 연결되어 있는 병렬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얘는 부스트 컨버터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부스트 컨버터는 누구예요 승합용입니다 승합용 요거만 알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쭉 읽어보시면 1번 2번 문제 보실 때 아 이거 난해한데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C에 대한 값은 뭐예요 출력 전압의 리프를 감소한다 맞는 말이고요 L을 증가시키면 인더터스의 전류를 리프를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스트 컨버터로 DC 전압을 승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DC 전압을 승합한다는 거죠 즉 우리 보통 DC를 갖다가 승강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스트 그 다음에 부스트가 승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압은 버컨버터가 되는 거죠 적어볼까요 자 버컨버터라고 있는데 이 버컨버터는 강압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버컨버터가 있죠 얘는 강압과 승합을 동시에 같이 해주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컨버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누가 있어요 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강승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강압용 승합용 그 다음에 강승압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회로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부스트 컨버터니까 그러니까 부스트는 승합용이에요 그럼 이거 볼게요 입력 전압이 몇 볼트가 들어간 거예요 자 부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는 보통 V0 출력 전압 값이 얼마라고 계산되냐면 1-D의 1분의 VI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입력 전압이 10V가 되고 듀티비가 25%의 출력 전압은 당연히 부스트기 때문에 2.5가 나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것보다는 무슨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도 4번이라는 거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가 됩니까 1-D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0.25 25%를 했고요 1 곱하기 입력 값이 10V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얼마로 승합된다 얘는 13.33V로 승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실제 이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승합용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얘보다는 큰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 20번 계산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4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 삼아서 이것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컨버터의 출력 값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D 곱하기 VI 이 값이 되는 거고요 강승합용에 대한 값은 V0는 1-D의 D 곱하기 V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강승합용에 대한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입력 절에 대해서 출력 절에 대해서 반전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컨버터 문제 잘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계산 안 해도 되는 문제 유형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전반적인 특수만 파악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2022년 국가직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실제 전기기기에 관련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약간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약간의 이론적인 배경을 갖다가 좀 완벽하게 잡으셨다면 20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기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함정에 많이 빠질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셔서 지방직 대비하실 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드린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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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